반갑습니다 큰 소리로 다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6주차가 진행이 되는데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자 종부세 내는 거 제2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세도 들어갈 텐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금이 종부세나 양도세 이런 게 전부 다 국세예요 국세 나라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다 그중에서 지금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진행이 될 거고 양도소득세로 가야 되는데 잠깐 종합소득세도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 같이 교환 2페이지를 펴시고 기본서는 220페이지 내용이니까 진도는 교환 위주로 가고 있으니까 교환을 잘 펼쳐놓고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들어갈 때 이 국세법상 종부세는 한마디로 첫째 기본 개념을 전부 시간에 정리했고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 요건 중에서 과세 대상 전부 주에 진행이 된 거예요 이 종부세는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자에게 매기는데 주택하고 토지 갖고 전국을 더할 것이다 라고 전번주에 배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진행될 게 과세 표준 비과세 세율이나 납세 의무자 규정이나 납세 절차 등을 정리할 겁니다 그럼 이제 종부세 오늘 첫 파티에 들어가서 주택을 가진 자는 종부세를 어떻게 계산할까 그 전개 과정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하나하나 부연 설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먼저 주택이 있다 한 채가 있든 여러 채가 있든 일단은 전국을 더하는 거예요 전국을 더해요 사람별로 인별로 남의 것 부부라고 합치지 말고 자기 것만 다 더해봐 전국을 그래서 국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을 전국을 합쳐서 일단은 9억은 빼줘 9억은 빼 다시 한번 9 빼라 다시 얼마 빼라 9억은 빼줘라 그 대신에 1세대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은 주택이 한 채밖에 없으면 과다로 인하여 투기하지 않는다고 12억을 빼줘요 그건 다주택자들은 9억 1세대 1주택은 12억을 빼줘라 그래서 그 기준 초과 금액이 나오면 여기다가 적용 비율 액면대로 쓰지는 않고 그 나온 금액에다가 60%를 곱해서 바로 과표를 만들고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그 금액을 세율을 곱할까 그래서 세율을 곱해주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산출세액을 다 걷어가지는 않고 그 대신에 이중과세 조정을 해줍니다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왜 중복과세 조정을 할까? 이중과세 조정이 뭘까? 재산세와 종부세가 따블되는 공간에 제거해주겠다는 건데 잠시 후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같은 게 있어요 1세대 1주택자는 나이가 많으면 세액을 얼마 빼줄게 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기간이 오래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간에 따라서 기간 세액공제 해주겠다 그리고 바로 작년에 했던 종부세에 비하여 올해 과다하게 높아지면 보유과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역시 조세 부담에 상한이 한도 제도가 있고 그래서 상한 초과익을 제거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가면서 이런 것을 일제 다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항상 큰 산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 세부상 치우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입니다 다 같이 밑줄을 한번 그어봐요 주택은 누가 세금을 낼 것인가 종부세를 주택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나 자, 6월 1일 현재 매년 6월 1일 현재 그 주택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들은 그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주택을 소유한 자가 6월 1일 소유자가 내라 그럼 이때 주택 중에서도 혹시나 남한테 부탁한 신탁 맡긴 주택이 있어요 우리가 취득세 공부할 때 신탁 배운 적이 있어요 자기 주택인데 남한테 관리 목적으로 신탁을 준 것이 있다면 신탁을 맡기는 자를 우리는 뭐냐 위탁자, 신탁을 받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주택은 납세 의무자 판단할 때 바로 위탁자가 밑줄 그으시고 거기다가 위탁자가 맡긴 사람의 집이다 위탁자를 하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의 범위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시험 볼 때 이런 게 틱톡 튀어나와요 공부할 때 신탁을 맡긴 주택은 수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수탁자를 한다 이건 안 돼요 이건 바로 위탁자, 맡긴 자의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에 또 종부세 과표 계산할 때 모든 주택은 다 재산세를 내고 있지만 종부세에서는 이런 사업용 주택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사업용 주택은 종부세에서 빼버려요 이걸 우리는 합산 배제,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합산 배제하자 그럼 종부세 계산할 때 합치지 않는 주택은 뭘까 한마디로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 집이라는 것인데 첫 번째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임대사업용 주택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으세요 그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살고 있다면 임대사업용 주택은 합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내더라도 종부세는 안이 나온다 그 뜻이에요 물론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법령의 요건을 갖춰야 하겠지요 그다음에 또 사업용으로 쓰는 거 우리가 회사 운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숙사로 쓰는 주택들 기차 들어가고 또 사업용의 사택으로 쓰는 거 사업용 사택 이런 것들 공시가격이 6억 이하짜리다 이런 건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 법령의 요건을 갖춘 사업용 중에 사원용 주택도 빼라 그다음에 또 우리가 노인들을 위하여 실버 주택이 있어요 법정 요건을 갖춘 실버 노인복지시설로 쓰는 주택들은 종부세 합산하지 않습니다 노인 우대하자 이거지 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좀 길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분양 주택이 발생해요 이런 미분양 주택들은 종부세 계산할 때 소유자한테 카운트 아웃 시킵니다 건설 미분양 대표적인 거 미분양이다 법정 요건을 갖춘 미분양이다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부에서 투자한 연구원 사택들이 있어요 연구소 이런 것도 큰 의미 없지만 그냥 정자 하나 정도 정부 출연 연구원 사택이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문화재로 등록돼 문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문화재 주택은 종부세 들어가지 않는 주택이 됩니다 종부세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문화재 주택은 잡아 빼버리고 그다음에 또 향교 주택에서 향교 사실상 향교는 좀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아직도 유교 교육 집단이라고 해서 유교 교육기관이 향교의 향교 그럼 시골에서 향교 등이 소유한 주택을 바로 주택 중에서 땅은 향교 등이 소유한 토지에다가 동네 주민들한테 집 재서 살려고 내주는 땅들이 있어요 교육기관용 주택 제거시켜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동그라미 한번 다 쳐보세요 여기까지 임기사놈이 정문향까지 그래서 임기사라고 했어요 김기사라고 했어요 임기사야 임기사 임기사놈이 정문향까지 이게 전부 다 제외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아홉 번째 어린이집으로 쓰는 것 어린이 유아용으로 유아 유아 교육용으로 쓰는 이 어린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린이집으로 쓰는 주택을 소유한 자 역시 제거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종합부동산세 안 들어가는 주택들이에요 송전 설비 지역 등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송전시설이 있는 집들은 송전시설 변전시설이 있는 그 주택단지들은 사실상 전압이 높아서 살기 힘들어져요 사람들이 생활이 좀 어려워져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야 네네들 때문에 우리 살기 힘들다 전압이 높아서 병든다 그럼 네네가 사가라 그래서 송전 설비 지역에 주민의 요구로 청구로 매수 청구로 취득한 것들 송전업자들이 그다음에 주택건설업자 등이 멸실 목적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 사둔 주택들 멸까지 해서 그래서 11가지 정도만 알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함에 있어서 합산하지 않는 주택은 어떤 것인지 틀린 것을 고르라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로 뭐냐 이런 것들이 종부세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다 그럼 사실상 민간인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송전시설용 주택인지 아니면 어린이집인지 과세관청은 잘 몰라 그래서 주택에 대한 합산 배제 신청을 좀 해달라 이런 건 지금 세금 과세하지 마세요라고 합산 배제 신청을 매년 9월 16일서부터 9월 말까지 납세자가 가서 신청해 주면 돼요 그런데 매년 신청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변동이 없을 때는 한 번 신청하면 그걸로 바로 인정해서 계속합니다 그래서 종부세에서 이런 합산 배제하는 것들 다시 한 번 정리한다면 바로 뭐냐 바로 임기사놈이 정문 향어 송멸이라는 것 다시 한 번 뭐라고 하세요? 임기사놈이 정문 향어 송멸 주택은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는 것은 빼고 이제 정국을 더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해 볼 거예요 교환 3페이지 손가락 콕 짚고 출발합니다 과세 표준 계산 주택에 대한 과표는 다음과 같이 하겠다 천국을 더해라 납세자별로 그리고 더한 금액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과 3에 해당된 금액을 빼고 뺀 금액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공정시장 가액비율 바로 뭐냐 60에서 100%까지를 정하는데 오래 정할 것은 60%만 잡을 거예요 그럼 공시가격이 60%만 잡아가겠다는 것이예요 그럼 얼마를 빼줄래? 첫째 방금 전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1번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빼고 들어가겠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인이나 단체가 갖고 있는 건 빼준 거 없어요 그래서 법인 단체 밑줄 그으시고 거기다 0원 써놓고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놔요 법인은 노 빼라 빼는 게 없다 동생 저거요 노 빼라 노 빼라 빼지 마라 그 다음에 일반 개인들은 다주택자나 이런 사람들은 바로 9억을 빼주게 된다 이 소리 그래서 그 금액을 빼서 과표를 구할 거예요 근데 적용 비율은 60% 밑줄 한번 그어놓고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서 1번과 2번 사례를 한번 보자 1세대 1주택자 과표는 어떻게 할래 뭐 전국을 합쳐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1주택을 갖고 있다면 저 공시가격을 전국을 합쳐서 물론 합산 배지하는 거 아까 했던 거 임기산오미 정문 향어송별 이런 것들은 빼고 일단 전국 합쳐서 다 빼버리고 합산하지 말고 거기서 1주택자는 거기서 12억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적용 비율 60% 곱해서 이렇게 과표를 구하겠다는 것이 그럼 주택은 공시가격을 더해서 1세대 1주택자는 한 채밖에 없던 그 한 채 가지고 12억을 빼어라 이거예요 그럼 법인 등은 어떻게 할래 법인은 주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주로 법인 소유자별로 다 더해봐야 돼요 주택 하나 있으면 이거 더하고 더하고 또 땅은 없고 건물만 갖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그것도 더하고 또 주택을 반 지분만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지분만 갖고 있으면 지분대로 반만 더하고 또 다른 주택의 땅만 갖고 있으면 땅도 역시 주택이니까 땅값만 더하고 신탁을 주는 것도 신탁주도 역시 포함시켜서 전국의 공시가격을 합쳐라 이거지 합산을 해서 합산 배지하는 건 똑같아요 법인도 임기산 호미, 정문, 향어, 송어 이런 것들은 다 빼주고 우리 뭐 하나 건진 게 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자주 반복되는 거 합산하지 않는 주택의 임기산 호미, 정문, 향어, 송어멸 이런 것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다 정리가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합산 배지할 건 법인도 빼주고 전국을 더해봐라 그런데 우리가 공제가 없다는 거예요 법인이나 단체는 개인처럼 9배라, 12억배라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공제 없이 바로 적용 비율은 똑같이 곱해줘요 그래서 과표를 구하는 게 법인 등의 주택에 대한 과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시험 볼 때 그게 포인트잖아요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을 잡을 때 합산 배지하는 거, 임기산 호미, 정문, 향어, 송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적용 비율은 개인 법인 다 60% 곱한다는 거 법인은 빼주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세법상의 특징이고 시험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포인트를 말론하고 싹 지나가는데 언제 합니까? 나중에 심화반에 가면 정리, 프린트 다 다시 나가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그럼 지금은 체계와 흐름을 잡는 과정이니까 이런 흐름을 주시하라 그 다음에 또 1세대 1주택자들은 어떻게 하냐 개인 등은 아까 했던 거 1주택과 법인 했으니까 일반 개인 등의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할래? 똑같아요 전국 합산해라 그래서 공시가격을 더해서 합산한 금액에서 역시 합산 배지하는 거, 임기산 호미, 정문, 향어, 송면 빼주고 그 다음에 개인,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은 결과적으로 9억은 빼주고 9억 빼서 적용 비율 60% 곱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과표를 구하는 거 이것이 바로 과세표준 계산 과정을 설명해 본 거예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란 누구를 말할까? 가족당 주택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두 사람이 갖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인이 단독으로 소유했을 때 밑줄 한번 그어봐요 세대원 중 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 거주자에다 밑줄 그으시고 외국인은 안 돼요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적이 있는 거주자만 해당이 된다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럼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다른 주택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주택은 합산하지 않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12억 공제해 줄 때 혜택을 줍니다 합산하지 않는 주택은 주택의 수예 1세대 1주택을 잡을 때 빼고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임대 사업용 주택도 합산하지 않았다 그런데 임대 사업용 주택은 일반 가정 살림집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주택 하나 있고 임대 사업용 주택이 있을 때는 임대는 임대해 주고 그 일반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임대 사업용 주택 가진 자는 1주택에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해서 내가 집안체 일반 주택 갖고 있고 임대 사업용 주택이 있다면 합산을 안 하겠다 임대는 그 대신에 1주택자 혜택을 받으려면 12억을 빼주려면 너 네 집에서 살고 임대 사업은 임대해 주라 이 말이 그 다음에 밑줄 하면 그것입니다 두 번째 다가구 주택은 여러 세대가 사는 다가구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여기까지만 부연 설명 몰라도 좋아요 그럼 다가구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없다면 1세대 1주택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택의 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한 채로 봐달라 또 그러면 1번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합산 배제하는데 1세대 1주택자 수 제외하는 것은 보자 기존 자기 집이 20억이 있고 20억짜리가 그리고 합산 배제 주택 중에 임기산업의 정무 향어 속멸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전체에 더했더니 공시가격이 60억이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임대사업용 주택을 가진 사람은 이 집에 실제 거주 좀 해달라 그래야 12억 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이 됐다면 20억에서 이건 절대 들어가지 않는 집들이니까 20억에서 얼마 빼고 12억 해주겠다 혜택을 주고 60% 곱하면 20억에서 12억 빼니까 8억 남고 6,8에서 48, 4억 8천이 과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 밑줄 한번 쫙 그어봐요 이런 주택은 있어도 1주택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럼 12억 빼줄 용의가 있다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주택은 바로 뭐냐 9월달까지 나 1주택자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12억 빼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 항상 주택에 대한 신청은 9월달에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이런 사람들은 뭘까? 집은 한 채는 갖고 있는데 또 시골집에 땅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물은 동네 아재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뭐냐 한마디로 1주택자로 인정해 줄 테니까 종부세에서 12억 빼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사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참 많습니다 시골에 내 땅이 있는데 동네 먼 친척 아재가 집을 짓고 살고 있고 나는 또 안양에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살 수 없는 집이 토지만 갖고 있으니까 그럼 종부세 세금은 계산하더라도 공제는 십여해 주겠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걸 사례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 첫째 갑이 소유한 주택 한 채 갖고 있는 거예요 갑의 거에다 그런데 토지는 갑 소유 건데 주택은 우리 집을 짓고 살고 있다고 이래 버리면 갑은 어떻게 세금 계산해 줄래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자기 해당되는 거 이것이 만약에 갑의 주택이 14억 그 다음에 토지 여기가 4억이 있다면 주택은 빼고 토지가 6억이 있다면 합쳐 보라 이거예요 그럼 자기 집이 14억짜리고 땅만 있으면 땅을 주택은 자기 거 아니니까 땅만 더해 그럼 갑은 1세대 1택으로 인정을 해 줘요 인증 인정해 준다면 어떻게 할래 얘는 14억에서 토지는 일단 과표 잡을 때는 더해요 왜 합산 배제하는 건 아니니까 더해서 12억을 빼줄 용기가 있다 그래서 60% 하면 4억 8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주택에 땅만 따로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1주택자에 취급해 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사 목적으로 집을 하나 또 사는 바람에 졸지 2주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시적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뭐냐 3년 동안은 1주택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2월 1일 현재 내 집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사 가려고 또 하나 집을 사서 두 채를 갖고 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 일시적 2주택이다 그럼 종전 주택이 20억짜리고 20억 이 정도는 동생 가질 수 있지 20억 요즘 서울 친구들은 그래요 야 네 집값이 얼마냐 아니 제일 먼저 평수를 물어봤지 몇 평이냐 했더니 아 야 난 지금 현재 18평 살아 그래서 얼마야 했더니 36억이래 너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지금 현재 재건축 중이라고 뭐 개포 주공단지이래나 아까워요 저도 한때 그거 갖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 종전 주택이 20억이다 그래서 새로 취득하거나 집을 하나 사거나 건설을 해서 지어서 신규 주택 10억짜리를 또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 얼마냐 30억이 집이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이내라면 3년 이내 저 집을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일단 올해 종부세는 이렇게 계산해 주겠다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 전체 30억 중에서 12억은 공제 혜택을 주고 60% 하게 되면 10억 8천이 과표가 되는 것이에요 일시적 2주택은 겁낼 거 없어요 3년 이내 집 하나 정리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줄 그으시고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또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 상속을 받아서 두채가 됐다면 상속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이건 자연승계 아니냐 상속으로 인하여 다주택에 걸려서 골치 아파진다면 문제 있지 않냐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은 일단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동그라미 쳐봐요 상속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안 됐다면 5년간은 가격 따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5년간은 1세대 1주택을 계산할 때 주택의 수에서 제외한다 상속은 기본 5년이 그 대신에 상속을 공동으로 가족끼리 받을 때는 지분이 40% 이하는 40%다 만약에 10억을 가족이 나눠 가졌는데 세 사람이 그건 뭐 3억 몇 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지분이 전체 40% 안 된다면 상속받은 주택은 여기서는 바로 영원히 1주택을 계산할 때 바로 수에 넣지 않습니다 큰 것들은 5년이지만 40% 이하는 바로 뭐냐 지분이 40% 이하는 영원히 한다 이 상속 주택 밑줄 그으시고 지속적 좀 써놓아요 거기다 그럼 공동상속 주택을 받았을 때 자기 지분이 40% 이하짜리라면 자기 주택의 종부세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 인정받을 수 있다 영원히 간다 영원히 계속적으로 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소유자 지분의 상당한 금액이 40%가 넘든 안 넘든 간에 6억 이하짜리는 수도권 밖은 3억 이하짜리는 이것도 영원히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숫자에 아웃시켜주니까 결과적으로 12억 공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시험 볼 때는 넓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요 1세대 1주택의 12억을 공제함에 있어서 법정 요건을 갖춘 상속 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돼요 이런 건 부연적으로 좀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거 3번을 보시면 4를 한번 보자 기존 주택이 20억짜리가 있다 상속으로 10억을 취득했다 그럼 총 30억 갖고 있지 이럴 때 종부세 계산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돼 5년 이내이든 40% 이하이든 지분의 가격이 6억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이하짜리 경우 1주택 인정해 주겠다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이 말이 그러면 세금 계산한다면 20억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10억짜리라면 일반적이라면 10억은 일단 과표는 더해요 세금은 안 낼 수는 없기 때문에 1주택자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12억 빼주면 과표가 역시 10억 8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거 4를 한번 봤습니다 네 번째 밑줄 한번 그어봐요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들 지방저가 주택 그런 집을 한 채 갖고 있고 또 하나 주택이 지방저가가 있을 때 이 지방은 동네는 몰라도 괜찮아요 시골집이라 생각하세요 공시가격이 3억 이하 기억에 밑줄 그어놓고 3억 이하짜리 지방소재 주택은 1세대 1주택 계산할 때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 고향집에 하나가 있고 안양에서 수십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고향집 때문에 지방저가라면 종부세 과표는 들어가겠지만 과표 계산 금액은 들어가겠지만 12억 공제 자격은 주겠다 이 소리 그럼 시험 볼 때는 이렇게 기억 니은 꼬치꼬치 나오지는 않고 법령이 정한 지방저가 주택은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사례 한번 볼까요 1주택과 지방저가 주택이 있다 기존의 20억이고 지방저가 주택 소유 2억짜리 갖고 있다 다음에 요건을 충족하라 지역 조건을 갖추면 돼 그럼 이 사람의 과표는 어떻게 잡을까 1세대 1주택을 인정하니까 20억에서 자기 집과 시골집도 집은 집이니까 세금 계산에는 너 대 12억 공제는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과표를 잡는다면 22억에서 12억을 빼주면 바로 60% 곱해지면 6억이 과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처리 방식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뭔가 그럼 이렇게 과표가 나왔으면 곱하기 세율을 곱할 텐데 몇 프로 곱할까 세율 타이틀의 밑줄을 한번 그어봐요 그럼 주택의 세율은 몇 프로 낼래 세금 그럼 주택은 수에 따라서 주택의 숫자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그럼 세율 적용할 때도 숫자 카운트 잘해야 돼요 수 계산해서 첫 번째 일 다가구는 역시 아까처럼 한 채로 봐줄게 그럼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밖에 없다면 나는 당신은 1세대 1주택으로 12억도 빼주고 남은 금액의 1주택자로 해주겠다 세율도 적용할 때 주택의 수는 한 채로 봐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그으시고 합산 배제하는 거 합산 배제 밑줄을 쫙 그으시고 이것이 아까 했던 임기사 노미 점점점점 찍어놔요 이런 주택은 세율 적용할 때도 숫자 카운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토지 소유권은 또는 지상권 등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무허가 등으로 사용하는 집이 있을 때 세율 적용할 때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소리는 뭘까 내 집이 안양에서 집이 있는데 시골에 내 땅이 있어요 그런데 동네 아재가 집을 짓고 살고 있다면 그 주택의 땅도 주택의 수는 포함되니까 하지만 무단 점유하여 아재가 쓰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대지가 주택의 땅이 됐으니 결과적으로 세율 적용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 땅을 남이 불법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그 토지 소유자는 주택의 수에 카운트하지 않겠다 아웃하겠다 이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타 밑줄 그으시고 세율 적용할 때도 아까 했던 일시적 이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방저가주택은 세율 적용할 때도 카운트 아웃 밑줄 쫙쫙쫙 그어놔요 밑에 그럼 세율은 어떻게 될까 첫째 개인은 이 종부세 세율이 어떻게 되냐 주택이 개인은 종부세 세율 적용할 때 이 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첫째 2주택 이하 밑줄 그으시고 너 집 몇 채냐 2주택 이하를 갖고 있다면 세율은 5에서부터 27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누진 단계로 5, 2, 7 올라간다 5, 2, 7 5, 2, 7 하시면 돼요 그럼 집에 한 채나 두 채 이하 짜리들은 5에서 27까지 금액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렇게 누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깡총가족 뛰어올라가 그럼 여기 잘 봐요 5, 7, 10 그러면 12억까지는 누진 단계에 여기 10% 1,000분에 초과 그 6억 초과의 10%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세 번째 단계를 기억하라고 했느냐 잠시 후에 좀 우리가 알고 있을 게 있어요 그럼 두 채 이하인 사람은 소수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누진이 되겠지만 납세 모자가 개인으로서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세율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요 5에서 최고 누진 얼마까지 5공까지 올라가는 거야 거의 패대기 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채를 갖고 있든 열 채를 갖고 있든 과표가 6억 이하는 5, 7, 10 바로 마무리 많이 갖고 있어서 3단계까지는 세율이 같다 이거예요 같다 그래서 이 라인을 잘 해봐야 돼요 세율을 암기하지 말고 시험의 포인트는 이런 것들이에요 개인에 대한 종부세,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의 수에 관계없이 원래는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지만 주택을 한 채이든 여러 채든 열 채든 백 채를 갖고 있든 간에 과표가 12억 이하짜리는 세율은 다주택자나 뭐냐 한마디로 2주택 이하나 세율은 같다 안 같다? 같다 어디서 4단계부터 특강충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도 좀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볼 때 포인트는 이거예요 개인에 대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의 수에 관계없이 과세 표준이 12억 이하라면 3단계까지 걸쳤다면 세율은 모두 같다 안 같다? 같이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버리면 전부 다 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율을 구경해서 뭐라고 해서 그냥 550 여기까지만 했지 그런데 시험 볼 때는 55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포인트의 라인이 어디까지는 같이 가느냐 두 채든 세 채든 과표가 6억까지는 같이 갔어요 같이 가다가 거기서부터 12억 초가서부터 갈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율을 적용할 때 그 구분을 해봤어요 일곱 단계는 누진이에요 단계별로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는 어떻게 할래요 이 법인 단체는 누진도 안 해줘요 한 방으로 가는 거예요 한 방 그럼 법인 단체 밑줄 그으시고 두 채 이하는 27 3주택은 50 바로 간다 그럼 아까 누진 개인 누진에 꼭지 따서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단계에 오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 또 주의할 사항은 모든 법인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주택조합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주택조합이나 정비사업 시행자, 종중,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뭐냐? 협동조합주택 이런 것들 이런 단체 등이 소유한 것들은 일반 개인으로 간주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법인으로 보거나 법인 단체는 이렇게 2750까지 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라 그럼 어차피 세일을 곱했으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올 거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그럼 세액이 나왔으면 나온 세금을 바로 세금을 다 부과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중복과세 조정하라 중복과세 조정은 뭘까? 잘 들으세요 주택을 만약에 내가 13억짜리 집을 한 채 1세대 1주택자라면 13억을 가지고 재산세를 일단 냅니다 그 다음에 1주택자들은 13억에서 12억을 빼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재산세보다도 더 높은 바로 종부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종부세도 위에 올라가고 재산세도 깔리면 재산세와 종부세 중복구간의 요세금 이걸 우린 재산세와 이중과세 조정하라 이때 조정할 재산세는 재산세 산출세액으로 하지 말고 실제 내놓은 돈 가지고 부과액 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부담에 가지고 그래서 종부세는 어떠한 것도 중복과세 조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과세된 부분에 재산세 내놓은 게 있다는 부과액은 재산세 부과액은 바로 뭐냐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해야 종부세라 한다 한마디로 따불구간은 빼주겠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본다면 뭐냐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밑줄을 한번 그어봐요 그럼 재산세는 산출세액에서 가감 조정을 했거나 재산세에서 상한이 적용됐을 때는 적용된 금액을 가지고 재산세로 조정하는 것이 그럼 재산세가 100만 원 냈었는데 조정해서 50밖에 안 냈다는 50만 원 가지고 조정하고 그래서 실제 내놓은 돈 가지고 상한액을 적용된 걸로 그럼 무슨 뜻일까 우리가 1차적으로 쫙 보시면 재산세 부과액 가감 적용했거나 상한 적용이 된 부과액 재산세도 한도 제도가 있으니까 그럼 이게 상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재산세 부과액에서 법정 기준이 넘어선 것들은 여기까지 재산세 내놓은 다음에 법정 기준이 넘어선 건 종부세가 또 나간다고 그러면 재산세와 종부세의 겹치기 구간 여기는 재산세도 들어가고 종부세도 들어간다고 그래서 종부세 재산세 여기는 따블로 매길 수는 없으니까 이 재산세 내놓은 것 이걸 중복과세 구간이라고 해서 재산세 빼주라 이 말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기초반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중복 구간은 재산세를 빼버린다는 것 왜? 종부세로 가야 되니까 제거 구간이 있다 이 뜻이 그럼 실제 한번 사례를 해볼게요 1세대 1주택자다 이건 본인과 관계도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봐요 동생은 아직 집 없죠 아직은 안 샀죠 젊으니까 우리 옆에 분은 집이 몇 개 있죠? 관상에 나와 있어요 관상학적으로 관심이 많을 거예요 친군? 집 몇 채? 두 채? 그래요 좋겠어요 저는 아직 집 없이 살아요 와이프가 다 뺏어갔어요 제 명의는 집이 없어요 잘하면 쫓겨날 것 같아요 그럼 서울 마포에 공시가격이 13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이거예요 공시가격이 13억이면 보통 시세가격은 20억이 넘어가요 그럼 13억이 공시가격이고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마포구청에서는 13억에 대한 재산세 매깁니다 그럼 13억에 대한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110만 원이 부과됐다 일단 걷어가 13억까지 그럼 2차적으로 이 사람이 종부세 또 계산에 들어가요 그럼 종부세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라면 전체 13억에서 12억을 제거시킨다고 12억을 빼버리고 나머지 1억까지고 적용비율은 주택은 60%니까 이 적용비율을 과세 적용비율 60%니까 과표가 6천 6천을 하게 되면 산출세계 대충 한 15만 원 나와요 종부세가 그 15만 원 나오면 여기서 이중과세 조정을 해줘야 돼요 이 구간에 대한 재산세 내놓은 것과 종부세 같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재산세와 종부세가 따블로 겹친 구간이라고 이 겹친 구간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액을 조정하려면 이 12억까지 재산세가 얼마 나오느냐 그것부터 계산해 봐야 돼요 계산 문제는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이해를 위해서 설명해 놓은 거니까 그럼 12억에 대한 재산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3억이었기 때문에 110만 원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12억에서 바로 뭐냐 해당된 재산세가 100이니까 그러면 110만 원 부과된 세금과 바로 여기에 해당된 종부세 1억이 계산되는 게 15만 원 나왔으니까 이 중에서 이 1억에 대한 재산세가 얼마냐 바로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 10만 원이 중복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중복된 금액을 제거하라 그럼 산출세액 15만 원 나왔으니까 조정 후 종부세는 얼마가 될까 종부세 산출세액 15만 원에서 중복된 거 얼마? 10만 원 빼주면 결국은 남은 금액 종부세는 얼마? 5만 원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종부세 계산할 때 재산세와 중복된 구간을 제거시킨다는 거 거기에 하나의 포인트를 살려라 그 다음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세액 공제 밑줄 그으시고 그런 세액 공제는 주택을 가진 자 세액을 공제해 주는데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다 이 종부세 세액 공제는 첫째가 바로 1번과 2번을 공제해 주는데 1세대 1주택자만 해 주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자는 세액 공제가 있는데 공제 비율은 조금 애울 것은 아니고 공제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한도는 80% 한도 한다 그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1주택자 세액 공제 한도는 80% 받을 수 있다 그건 나온 종부세에서 80% 빼버리면 남는 것도 없네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1주택자는 혜택이 크다는 것을 참고하십니다 그 다음 이런 세액 공제는 거주자 중에서 1세대 1주택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인 소유나 바로 비거주자 바로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는 사람들은 적용하는 게 아니고 거주자로서 우리나라에 바로 가족을 둔 사람들만 해당이 돼 첫째 연령 공제 60세 이상인 자는 이만큼 세금 빼주겠다 60에서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그 다음 만 70세 이상은 40% 빼준다 그래서 2, 3, 4 2, 3, 4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 공제의 최대는 40%다 이게 연령 공제 그러니까 연령 공제 요즘 60세면 노인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본인 곧 쫓아가면 어떡하려고 안 들어간 걸로 해요 저희 아파트에 65모근 계신 분이 계시는데 저보고 그래요 거기에 노인정에 잘 가는데 이제부터 안 가기로 했대 왜 안 가십니까? 65세면 가셔서 거기 놀만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놀러 갔더니 형아들이 계속 심부름만 시킨대 어린애 왔다고 나이도 아닌가 봐 그래서 안 간대 2, 3, 4로 가자 이것만 있나 또 있어요 5년 이상 보유한 자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자는 15명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 주겠다 그러면 보유기간 공제 최대는 얼마? 50, 5보 한다 보유기간 공제 5보 공제하라 그럼 가장 포인트가 뭐냐 보유기간 공제는 1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 공제는 나이 따지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대가 50%라는 거 그 다음에 연령 공제는 나이를 따지대 최대는 얼마? 40%라는 거 하지만 두 개 다 해당이 되면 둘 다 해주는데 최대 공제는 두 개 합쳐서 얼마? 80% 초과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시험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잘못 방향을 설정하면 이런 거 다 외우고 있잖아요 막 245, 245, 245 보유기간 공제 이사 오셔서 오래 사셨으니 245 공제해 주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포인트에 대한 흐름을 잡으시라 그럼 보유기간은 바로 과세 기줄로 따져보는데 당신이 갖고 있는 1주택이 보유기간 공제할 때 하나 특례가 있다 너의 소유기간으로 화대 첫 번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자가 있다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자가 있다면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면 이런 경우는 기간을 합쳐서 해주기 그러면 바로 남편이 15년 갖고 있다가 부인이 상속을 받았다 그 집을 그럴 때 보유기간 공제가 부인은 1년밖에 안 됐다면 소유기간은 1년일지라도 보유기간 공제할 때는 부부지간은 뭐예요? 연장해서 합치면 16년치 공제해 줄게 그래서 시험 볼 때 상속받은 주택은 합쳐서 공제해 준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틀린 문장입니다 단지 상속은 누구로부터 상속받았을 때만 합친다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았을 때 합산해서 해주기 그 다음에 또 재건축 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 15년 갖고 있다가 재건축을 했다 그 재건축한 주택이 새 집이 1년 됐다 그럼 당신은 16년치다 그래서 멸실재건축을 합친다는 겁니다 거기다 밑줄을 쫙쫙 그어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속받은 주택은 합쳐서 기간 따진다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하나여 배우자로부터 받은 것의 하나여 그게 포인트야 포인트 죽자 사자 해야 돼 그거 죽자 사자 물으면 안 돼 이거 종부서에서 하나 또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답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1세대 1주택을 가져도 이런 집은 공제 안 된다 이건 심화반에서 다 진행할 것들이 또 1세대 1주택이 범위 잡을 때 1세대란 누구냐 이것도 심화반에서 정리할 것이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세 부담의 상한 한도다 거기다 밑줄 것이고 교환 7페이지 종부세는 작년에도 내고 올해도 내고 지속적으로 내다 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급상승으로 인하여 종부세가 골등히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도 제도가 있다 첫째 개인이라면 어떻게 될까 종부세에서 한도를 정할 때 종부세는 한도를 잡을 때 보유과세 총액으로 한다 총액이라는 것은 재산세와 종부세 합친 토탈 금액으로 작년 세금의 150을 넘어갈 때는 150% 한도로 하겠다 종부세에서 주택에 대한 부담의 상한은 150이다 총세 거기다 밑줄 그어봐요 재산세, 종부세 합친 총액으로 따져서 총세액을 기준으로 맞추겠다 총 그것이 중요하다 왜? 집을 가진 사람은 보유과세가 재산세 내고 2차 종부세 내니까 지가 연중 세금을 얼마가 냈는가 전체 토탈로 맞추기를 원해 그래서 총 150으로 맞추라 두 번째 밑줄 그어여 납세무자가 법인이나 단체는 상한선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도 정하지 않아요 법인이나 단체는 무조건 나온 세금 다 가는 것이지 한도 150 규정 없어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 시험장 포인트가 개인은 주택에 대한 상한이 있지만 법인은 한도 제도 있다 없다 없이 무한정 간다는 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뭘까? 종부세 세금 가지고 한도를 맞추는 거 아니라 일단의 한도는 총세 재산세, 종부세 합체인 총 거기다가 밑줄 그어여 총 왜 그럴까? 보유과세 총액으로 맞춰줘야 돼 결산하는 거니까 종부세에서 우리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지요? 그죠? 얼마나 됐어요? 십 몇 년 됐다고? 8년 됐다고? 그게 지금 현재 졸업 연수 체크 하나 옆에 계신 분도 생각해야지 그건 얼라들이지 그건 고등학교 생각날 거예요 학교 성적을 매길 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반평균을 낼 때 평균을 낼 때 1학기 성적 가지고 2학기 성적 가지고 해요 아니면 전체 평균을 해요 전체 평균 그래서 종부세는 마지막 점검하는 보유과세다 보니까 재산세, 종부세 총액으로 해서 총평균 내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 4를 한번 보자 잘 보셔야 돼요 총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총세액을 계산할 때 작년에 집이 없다가 올해 새로 있는 사람들은 작년에도 있는 것처럼 계산해 주고 맞춰가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후회를 도모할 것이에요 개인의 경우는 주택의 수의 관계 없이 직전 연도 세금을 한번 볼 거예요 작년에 이 사람이 재산세 이 집에 대해서 60, 95만 원을 내고 종부세 5만 원을 해서 총 100만 원을 냈다 이거예요 올해 해당 연도에 재산세는 100만 원 받아갔어요 이제 올해 나온 종부세가 60이 나온 거예요 두 개 더 봤더니 바로 16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한도를 구할 때는 직전 연도 총세 이 총은 재산세 종부세 합친 거 이 총액의 100만 원 기준으로 올해는 150으로 하라 그럼 150으로 한다면 160 중에서 올해 이미 재산세 100만 원 냈으니까 60만 원 종부세 다 낼 거 없다 그럼 150으로 맞추니까 한도가 150이니까 종부세 60에서 한도 초과의 바로 10만 원을 제거하면 이것이 종부세 부과할 세금이 되는 거지 포인트는 총으로 한다는 거 다시 뭐로 한다는 거 총세 기준으로 맞춘다는 거 그럼 법인은 어떡할래 법인은 아까 얘기했지 법인은 주택이 많든 적든 간에 그런 거 없어요 법인은 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밑줄을 그어요 법인은 한도가 없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설명입니다 이번 시간에 주택을 가진 자가 1세대 1주택인데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해야 혜택을 주는데 부부 간에 그 주택을 공동 소유한 사람들은 한 채인데 부부 공동 소유 가족 간에 공동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간에 공동 소유했을 때는 당신들은 선택할 수 있다 각자 따로따로 따로 국밥 하시든가 아니면 한 사람으로 몰아서 한 사람의 집으로 선택해서 1인 과세 받든가 당신은 선택하라 그럼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집값이 그 주택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억짜리라면 혼자 소유하면 9억만 뭐냐 12억만 빼야 되고 부부가 공동 소유했다면 각자 찢어서 따로따로 9억을 빼니까 18억까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럼 공동 소유하더라도 따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거지 세금 계산이 왜 각자 9억을 18억을 빼주니까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했던 세액공제의 80%를 오히려 한 1주택으로 받았다면 오히려 더 두 분 부담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담이 적다면 공동 소유를 한 사람으로 밀어붙여서 했을 때 세금 부담이 적다면 당신은 선택하라 예를 든다면 가족이 있다 이거예요 1세대 구성원이 가족을 봤더니 남편, 부인, 아들, 딸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부인은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요? 아들, 딸, 남편 중에서 이걸 자식이라고 그러고 아들, 딸, 남편, 부인 자식이 중요해 부인 입장에서는 바로 남편이 중요할까요? 우리 동생 참고해라 절대 남편 좋아하지 않는다 알았지?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은 주어원 자식이고 자식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배 아파서 그쪽이 사랑의 크다는 걸 참고해 보겠습니다 제 말 맞습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럼 가족이 4명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이 되는데 집이 한 채밖에 없다 그럼 이 1주택을 남편과 부부간에 공동 소유한 거예요 이때 모두 거주자여야지 남편은 국내인데 바로 부인은 외국에 살고 있는데 이건 안 돼 공동 소유자가 모두 거주자일 때 신청을 해라 누구로 할 것인가 한 사람으로 몰아주세요 유리하다면 그게 싫으면 한 사람 몰아줄 때 누구로 할 것인가 선정하면 지분이 큰 자 둘 중에 협의한 자 한 사람으로 하라 이게 싫으면 그냥 각자 해라 그러나 공동 소유 한 사람으로 몰아줄 때도 이 아들, 딸들이 다른 집이 있으면 2주택이 되어서 안 돼요 그리고 배우자 1인이 선정된 1주택자 이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땅을 갖고 있다 이럴 때는 1주택자로 선택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따라서 정리해보자 교황 가시면 적용 대상 방금 전에 설명한 거예요 공동 명의 1주택자 기준은 지분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협의에 따르라 이건 절대 나이 따지는 거 아니에요 부부는 나이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것은 바로 생물학적인 기준이고 우리 세법에서 부부는 나이가 같은 걸로 봅니다 왜? 비록 따로 살다가 만났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은 혼을 같이 합쳤기 때문에 생물학적 나이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에 있어서 누구의 것인지 다툼이 필요할 때는 부부가는 누구다? 둘 중에 뭐예요? 선정을 해라 그래서 선정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정 협의된 자 한 사람 몰아줘라 1주택자로 선택을 하려면 이거 똑같아 아까 했던 9월 말까지 1주택으로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야지 신청 안 해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분이 바뀌어서 선택자가 바뀌면 이런 것 좀 신고 좀 해주고 작년까지는 지분이 남편이 커서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와이프가 커요 그럼 와이프가 또 바로 와이프로 합쳐야 된다니까 변동은 좀 신고 좀 해달라 뭐 그런 의미를 알아두시고 그러면 선택을 됐으면 남편으로 정했다면 부인의 몫까지 합쳐서 과표 계산에 들어간다 세법 적용은 어떻게 할까? 1주택자로 보아 1주택자로 보아 과표 잡을 때 12억 빼고 세일과 세액 바로 뭐냐 적용해주고 세액 공제해주겠다 똑같이 해주겠다 연령과 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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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을 따져라 그럼 부인은 31살 남편은 85이다 그럼 바로 연령공제 남편 쪽으로 해주겠다 전체를 하나의 몫으로 따지겠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종합사례 한번 잠깐 연구하자 1세대 1주택일 때 어떻게 했느냐 공시가격 20억짜리라면 갑과 을 세대운이 부부가 공동 지분이 같다면 원래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의 거 10억 9억 빼서 과표 60하면 1억의 과표 6천 과표를 잡든가 을은 또 을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게 원칙이 그런데 갑이 단독 소유하면 어떻게 될까 갑이 단독 소유했을 때는 갑은 20억에서 얼마 빼고 12억 1주택 빼주고 이렇게 과표 잡아서 4억 8천 나오겠지 그런데 공동 소유가 20억짜리 공동 소유가 선택 신청을 했다 뭐라 배우자 간의 공동 소유인데 선택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한 사람의 몫으로 그럴 때는 그냥 선택된 자의 거로 해서 20억에서 12억 빼고 8억에 4억 8천이 되는 거예요 과표가 그러면 선택 안 했을 때는 각자 6천밖에 안 되는데 선택하다 보니 오히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과표가 커지는 거야 그래도 후단에 나중에 세액 공제가 80%까지 받아버리면 오히려 이게 적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뭐 한다?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선택하라 그럼 선택만 안 했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동 소유에서 각자 가는 거예요 잠시 후에 토지에 대한 종부세로 가겠습니다 휴식게요 휴식게요 휴식게요